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ESSC URH부 예배드리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의 예배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접사님과 인터에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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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다같이 일어날까? 스탠드 업 전생학과 스트레칭을 먼저 우와 우와 머물풀고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골짝골짝 달라라 신라를 믿고 그럽시다 예수님의 꼬마들 준비됐나요? 고름발들고 콩콩콩 왼발들고 콩콩콩 스탠드 스탠드 업 스탠드 업 스탠드 업 오케이 오케이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골짝골짝 달라라라 신라를 스탠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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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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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좀 더 쉽게 해볼게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지금으로 말리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으로 말리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곳은 너희에게서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 둘 셋 이곳은 너희에게서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몇 장 몇 장 에베소서 2장 8장 에베소서 2장 8장 에베소서 2장 8장 에베소서 2장 8장 시작 하여 오 하여 이곳은 너희에게서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장을 만이 하나요 아 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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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책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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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함이니라. The Lord loves us very much, so we have to be completely destroyed. He's loving, constant, never fail. Lamentation 3, 22. Amen.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만나러 우리 떠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여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라고요. 너무 슬퍼요. 우리 친구들도 슬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나눌게요. 뚜벅, 뚜벅, 뚜벅. 예수님은 언덕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들의 마음을 저도 알아요. 하나님, 무섭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함께 갈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했더니, 하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문장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무섭. 하나님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 예수님의 머리에 우아 군인들은 표적표적 피어나온 가실 왕관을 씌웠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온갱에 올리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가시왕관을 쓰시고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왕관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왕관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왕관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얹혀주시고 그리고 뾰족뾰족하시고 언덕을 쓰시고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죄를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탁탁탁 옷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아프셨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에게 한 것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까만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로 해요 여러분께서 신경상에 도와주셨을lastrada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는 사 ambassador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cede 하나님의 사랑에 climax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 Tank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는 Sukhoi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하는 place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게요 우리의 까만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게요 예수님의 이름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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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의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가 국제의 릴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보내주신 사진으로 예배 영상을 제작합니다